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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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코로지 으으! 포인트 한 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졌는게 저의 스무디 춤이거든요. 한번 같이 춤출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렛츠고! 뮤직 큐!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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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은채 씨의 스무디 포인트 한 번을 스무디에 비유해 주신다면 어떤 스무디 같나요? 방금 은채 씨는 굉장히 상큼한 레몬 스무디 같았고요. 네. 채민 씨는 굉장히 키가 크셔서 그런지 초 대용량 스무디 같았습니다. 초 대용량이요? 네. 거기 어떤 스무디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번 저희 뮤비에 나오는 약간 해독제 맛이지 않을까 해독제요? 아 제가 해독제요? 네. 네. 그 전에 완벽한 퍼포먼스 T.A.N의 무대부터 챡챡챡 해보시고요. 네. 러보이즈 선배님들 먼저 넥타로 1위 후보에 오르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멤버 다 같이 아주 귀엽고 깜찍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보이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더보이즈의 매력은 약 7년 동안 변하지 않는 더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녹슬지 않은 미모. 네. 네. 그러다니 카메라 보고 얼굴 자랑 한번씩 해주세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 어머어머어머. 아우! 보고 배웁니다. 정말. 네.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NO NO